약을 해본 적은 없지, 약하면 이런 기분이에요. 잘 요리된 양질의 새우가 버거 속에 막 이렇게 들어있어. 오징어야? 근데 그 새우가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들어. 혼내중니다. 간뿐 모닝빵 느낌. 문제 받고. 진짜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요.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야외 촬영을 나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역삼입니다. 이곳에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 버거칩이 있다고 해요. 과연 진짜로 맛있을지, 그렇다면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직접 먹어볼게요. 갑시다! 고! 따라오세요! 고! 고! 갑시다! 어디 어디? 버거 냄새 나네, 앞에서. 앞에 오른쪽에서 버거 냄새 나네. 예쁘다, 가게. 맛있다. 아니, 뱃이 냄새가 지금. 야, 맡아봐. 오른쪽, 오른쪽 코로 좀 더 느껴지는. 왜냐면 버거샵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으라고? 이쪽에서 좀 더 강하게 느껴져. 해볼게. 내가 오빠를 콧구멍 컨트롤러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앞에서 찍어줄게. 어서오세요. 밥수 먹어입니다. 물 흐르는 듯한 무빙. 메뉴 한 번 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좀 더. 잘해. 자, 메뉴를 봅시다. 버거. 이게 바스버거잖아, 여기가. 여기 바스버거를 한 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지. 나 하와이안 버거 진짜 좋아해. 좋아. 이것도 먹자. 칠면조 버거? 왓? 먹자. 미쳤어요, 여러분. 칠면조 버거가 있어. 야, 저거도 맛있겠다. 와, 더블 베이컨 치즈버거? 패티 두 개? 와, 미쳤는데? 치즈 두산? 더블은 다 패티가 죽인다. 와사비, 마요, 슈림프는 진짜 맛있다. 이거는 조금 맛있다. 나 이거 쌍욕버거라고 봤어. 진짜 맛있어. 와, 이게 국물이 어떻게 맛있네. 이렇게 용도하게 맛있는 거야. 그런가 봐. 함욕버거. 이름도 너무, 너무 다. 괜찮네. 직관적이네. 그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맥앤치즈 진짜 맛있다. 미쳤다, 어떡해. 트러프? 와우. 얘가 바스버거니까, 시그니터 바스버거를 하나 시키고, 오케이. 아, 나 하와이안 버거 진짜 먹어. 맞아, 이건 하와이 가자. 하와이 가자. 하와이 가자. 나랑 하와이 가자 오빠. 딱 먹고 이렇게. 우리 바스버거 시그 하나, 하와이안 버거 하나, 와사리마요 슈림프 버거 하나, 이렇게 시킬게요. 음료는 버거가 미국 거잖아. 미국에서 버거 먹을 땐 무조건 쉐이크. 기본. 나 미드에서 본 적 있어. 밀크 쉐이크. 근데 한 푼데 안 먹었어, 나. 야, 그게 이게 버거가 약간 느끼하면서 짭짤하잖아. 어. 막 이렇게 육즙이랑 막 먹다가, 그 시원하고 달콤한, 밀키한 쉐이크 먹으면 진짜 녹아. 그냥 안 먹어야 돼. 그러면은, 밀크 플레인 쉐이크 하나 시키잖아. 밀크 플레인 쉐이크 하나 먹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제로콜라를 먹을까? 아니면 수제배출로 먹을까? 그냥 먹으세요? 제로콜라가 좀 잘 될지. 그럼 버거를, 버거를 오지 마. 끊어야 돼. 아니, 버거 먹어야 돼. 버거는 버거고, 버거 먹겠습니다. 저, 이대로 가자. 네. 저희. 네. 작품 위치해. Sangada? Once the Sy Wong is in a tienen centimeter enкий 진짜 대박이야. 안에 감자떡지들도 막 보여요. 근데 blocking도 소 ExNothing 격사 vị窜고 근데 맛있어. 대박인 건 요긴 버거집이라 거야. 근데 감자튀김이 이 정도면, 그거는 얼마나 맛있을까? 뒤집어질 것 같고 그건데? 맛있어 여기 밀크 맛있어 내 명의로 계신 안에서 어때? 이거야? 조금만 먹네 외롭고 여기 먹은 집 아니야? 이거 카페야?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태어나서 먹은 밀크 제이크 중에 최고야 나도 아니 진짜 에바가 아니야 이거 가는 게 하나 더 좋아요 자판기 따뜻한 위로 사먹을 수 있잖아 그거 시원한거죠 어? 정제 아 그러네 야 자판기 위로 어떻게 야 자판기 위로 어떻게 기억하냐 너 마지막에 먹는 게 13년 전이네 하하하하 이건 또 하나의 디저트야 우와! 너무 너무 많은 맛이야 맛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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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보세요 이게 시림이다 오빠 와사비 시림 살아있는 것 봐 야채 이거 계란이야 이거? 액프라이 빵 너무 잘 구웠다 액프라이 아까 나왔던 치이 오니언 리이 이게 뭐지? 얘는 기본 버거 같아 아 바스버거? 응 여기서 하와이 흥미가 느껴져 아닌데 여기 파일애플 있는데? 아 그래? 얘가 하와이안니 이거네 하와이안니구요 이게 바스버거 치즈 동바이트 맛봐 비주얼 대박 먹읍시다 와우 이거죠 와우 끝내줍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안에 파일애플이랑 패티랑 난리 났어 짠 빵 아 응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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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 으음 으음 데이터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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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Pavacov아 진짜 신선해 응 고기는 훌륭해. 진짜 맛있는데? 이 패티가 너무... 이 소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먹어보니까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어. 내가 새우 먹었는데 들어있는 거 같아. 보여줘, 여기. 여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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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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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새우 독파이다. 새우 독파이다. 살이 막 터져. 우와. 새우가 터져. 으음. 맞아 맞아. 이렇게 굴대. 이렇게 버거같이 해도 좀 자극적이잖아. 먹다가 이렇게 밀크시이크로 입가심을 한 번 하고. 으음. 으음.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꿀같은 해식. 오케이. 고. 그럼 이제 사막의 모아시스. 진짜 잘 어울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진짜. 진짜. 야. 나 왜 이제 알았어? 이걸로 입가심을 하고. 그거 알아요? 여기 배달된다. 진짜? 야 시켜먹자 내일. 배달됩니다. 치얼쓰. 양념이 달려있던데. 응. 이거. 안주가. 어? 맥주랑 되게 오래. 응. 어? 어? 그리고 나 이거 어떤 거 몰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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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이런 사이드 메뉴를 사서 고축하시는데. 여기 제대로 왔다. 약간 양파를 먹으면. 뜨거워. 기분 상큼. 보세요. 이 신선한 양성 좋아. 토마토랑. 이 치즈 봐. 빵 너무 잘 구워졌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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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양파랑 밉. 음. 음. 물 좋아. 와 치즈 너무 맛있다. 근데 안에. 고기랑. 고기 위에 치즈를 넣었는데. 그 치즈가 고기 오도 때문에 싹 먹어서. 블럭 치즈. 양파랑 너무 잘 어울려. 제 추천은. 네. 실향대로. 새우나. 하와이나. 그거를 먹고. 집에 갈 때. 기본을 싸가는 거야. 기본이랑 새우를 이렇게 다 담아서. 천재다. 아니면 나만의 버거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비보를 시켜서. 이게 너가. 쿠핑을 추가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와 이거. 나 가끔 가이드 하거든. 응. 미스트에 추가됐다. 미국에 들어오면? 응. 이름 이름. 마약 쉐이크. 드럭 쉐이크. 간장. 에이. 끝났어. 이제 없어. 뭐 먹고 싶어. 난 사실 햄버거 별로 안 좋아. 진짜. 다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솔직히 10점 만점에. 와 진짜 어떻게 하냐. 나 10점 만점에 9.9점. 너무 좋았어 진짜. 와 진짜. 10점 만점에 이건. 120점. 나 지금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나 진짜. 내가 오빠를 핸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난 진심 진심. 나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나 진짜. 나 진짜. 여기 끝나. 네 여러분. 오늘 저런 이렇게. 우리 친척 오빠랑. 이수리석. 바스버거 먹으러 왔는데요.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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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되게 어려워. 맞아. 안녕.